오 documentary 펀의점 뿔주왕 레시피 오늘은 샤샤와 제가 편의점 요리사람 편의점에서 사 온 치즈크림빵에 뭉게뭉게란에 넣어서 이것도 넣고 샌드위치를 만들거에요 엄청 맛있겠죠? 키우 Xin Multi 그럼 준비 시작! 먼저 빵을 반으로 갈라줘야 돼요 그래야 샌드위치를 맛있게 만들 수 있겠죠? 오 잘 썰린다 칼을 쓸 때는 언제나 조심조심 주변의 어른들에게 부탁해주세요 우와 자 여기를 한번 더 자를게요 절대 두껍게 잘못 잘라서 더 자르는거입니다 아니 이 몰라 됐다 그런 다음 딸기잼을 발라줘요 집에 수제 딸기잼이 있어서 발라줍니다 저는 딸기잼 좋아하니까 아주 많이 발라줄거에요 듬뿍 딸기잼 좋아하는 사람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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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다음 이 뭉게뭉계란을 넣어줄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뭉게라는거에요 이 안에서 오 계란이 안에서 삶은 계란이 잘라줘요 우와 오 이거 발라줍니다 헉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되게 맛있겠죠? 두근두근 어떤 맛일까? 그런 다음 여기서 끝! 아니지! 여기다가 치즈를 뜨거운 넣어줄거에요 우선 3단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다가 치즈를 넣으면 또 꿀맛이죠 맛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지 않아요? 맛있겠다! 우와 너무 배고파 그럼 다음 마지막 뚜껑을 닫아줍니다 쭈쭈쭈쭈쭈쭈쭈쭈쭈 쨔잔 그럼 평이점 꿀쭈쭈쭈쭈쭈쭈쭈쭈쭋 구아 그럼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전화? 어? 여보세요? 남반장? 야 오바퀴 뭐하냐? 뭐? 나 지금 편의점 꿀조합 만들고 있는데 너무 쉽죠? 나 지금 너네 집껀다 어? 오리 좀 한다고? 아 뭐야 끊겼네? 샌드치 하나밖에 없는데? 뭐 혼자 다 먹으면 배부르니까 단 나눠서 먹지 뭐 그럼 나 이거 혼자 먹는 거 아니니까 이 샌드위치를 예쁘게 플레이팅 해볼까? 어때 샤샤? 좋은 생각인 것 같아? 어 좋다고? 그래 좋지요 일단 반을 예쁘게 자르고 자르기 쉽지 않은데? 오케이 예쁜 접시를 넣고 샌드위치를 올려놓으면 오! 예쁘지요 여기에 초코오일을 넣고 그러면 딱이겠다 하! 맛있겠다 그럼 난 손 씻고 와야지 하! 응iscaki 오바퀴가 무언가 하나를 빼먹었다 음 오바퀴가 뭔가 하나를 빼먹었다 이쪽에 케찹을 넣으면 더 맛있다 아 난 천재요 어? 이거 케첩이 아니라 매운 소스잖아 망했다 오오 미키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 오오 마이 리키 아 이거 망했다 사랑해 오오 마이 리키 이리와 으 금방 남반장 완성하 와 남반장 호랑이다 내가 어디야? 아니 내가 남반장 언제 오나 했는데 딱 들어왔어 아 그랬냐? 오 이게 편의점 꿀조합이야? 어 편의점 꿀조합 샌드치 오 이 안에 뭐가 들었어?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 안에 딸기쨈이랑 치즈랑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파는 거 그렇게 해서 넣지 진짜 맛있어 3단 샌드치 오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네 그치? 먹어봐 나도 궁금하다 편의점 꿀조합 샌드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맛있어 오 진짜 꿀조합이 너무 맛있어 이 안에 딸기쨈이랑 계란이랑 치즈의 조합이 고급진 샌드치를 먹는 기분이야 너무 맛있어 음 아 그래? 그렇게 맛있어? 어 이번 편의점 꿀조합도 성공 우와 엄청 궁금하다 잘 먹겠습니다 와우 와우 음 아 이게 무슨 맛이야? 왜 이렇게 매워? 어 맵다고? 전혀 매운 게 안 들어갔는데 음 뭐가? 이상하다 맛있기만 한데 음 야 오바키 너 내꺼에 장난쳤지 아니야 장난 괜찮은데 왜 그러지 으악! 매워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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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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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?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숨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서로 숨잡고